나이스. 네. 여기는 현영이잖아. 가자. 와, 멋있어. 예. 와, 오징어 같아. 이렇게 좋은데? 뭐가 달라. 와, 끈적끈적해. 원, 투, 스트리. 오호. 용. 라비. 자, 이제. 센터 정하시죠. 센터야, 당연히. 일단. 센터. 다 너무 잘하셨는데. 근데 라비가 싼 센터에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좀 어렵네요. 좀 흔해요. 아니요. 원래 센터는 키 작은 사람이 서야 돼요. 키 작은 사람이 서야 돼요. 그게 있긴 해요. 근데 얘 그러기엔 실력이 너무 없잖아요. 야, 그러기엔 나 실력이 너무 없어. 실력이냐 키 작은 거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렇다면 사실 라비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일 잘한 멤버. 아유, 그러고. 아닌데? 당헌한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박자도 받았고. 야, 각각을 입었나 봐. 그럼 선생님이. 선생님이 센터 꼭지점 잡고 이렇게 양옆을 벌린다고 했을 때 산책킬. 오른팔, 왼팔. 선생님 오른팔, 왼팔로 좀.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그러면 저는 라비랑 이렇게. 스윗. 스윗. 그 쥐, 그 쥐. 그 쥐, 그 쥐. 딘딘 씨랑.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자, 다 둘. 다 둘. 평생 내 쥐야. 아니에요. 평생 내 쥐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근데 확실히 끝에서 힘을 딱 잡아줘야 돼요. 아, 그럼요. 큰 사람 사야. 네. 끝에서 힘을 딱 잡아줘야 돼요. 아, 그럼요. 큰 사람 사야. 오, 스케일. 진짜 멋있다. 야, 우리 아이돌 같아. 형, 형. 착한다. 이거 핸드폰으로 영상 찍을래요? 찍죠. 찍죠. 이거 SNS 100만 각이니까. 가자, 가자, 가자. 100만 가자. 야,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정말. 진짜, 야.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자, 파이팅. 오케이. 다시 huge okay. 괜찮은 말 똑바로 봐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문묘한 손짓 안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아란내는 문묘한 그 느낌 아찔한 그 느낌 어제 선생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네 계속 춤을 춰야 될지 알았나? 아니요 계속 너무 좋은데요 그럼 잘하시니까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시험도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선생님이 됐어 너무 좋은데 남자도 안고 스타를 틀고 가볍게 안 남아서 우리 좀 선물 드리고 야 이거는 진짜 저 과보치 하셨다 오늘 좀 받아주세요 찝니다 찝 저 반 진짜 받은데요? 저 찝 감사합니다 저희 1박 2일 정도 명품을 제가 봐도 돼요 여기서? 아니 아니 네 한 번 쉬다 보시고요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누가 좀 너무 귀한 거라 누가 좀 너무 귀한 거라 어 아 하하하하 저희한테 진짜 귀한 거 가지고 저희가 아침에 막 팔아서 얻은 거 네 아 근데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이벨 아닙니다 이벨 아닙니다 우리 지금 돈 주고 샀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에 결단입니다 1박 예 나 형이 이빨 딱 그거 했을 때 진짜 기절을 뻔했어 많이 참는 거야 하하하하 예 공간 가는 거죠? 아 늦진 않았네 에이 23분 가자 2 2 2 2 2 2 2 3 2 2 2 3 2